149페이지에 부동산시장의 기능 보겠습니다. 우선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증성의 특성에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시장 고유 기능이 교환의 기능이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만 부동산과 현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경기 침체 시에는 부동산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부동산 평가를 통해서 막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소유와 임대에서의 교환의 기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창조와 정보 제공의 기능이 나타나는데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선은 가격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이 이렇게 주어졌죠. 부동산 가격이 주어졌고 시간이 주어졌는데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바로 5억이다. 매수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얼마다? 3억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 그리고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시간이 경과를 하죠. 시간이 경과를 함에 따라 시간이 점점 경과함에 따라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점점 하락을 하죠. 왜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서 부동산 가격에 관련된 유용성 있는 정보를 매도자 매수자에게 제공하죠. 정보 제공의 기능이 나타나면서 이 처음 불러본 가격이 수정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점점 상승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서 우리는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하한 가격과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한 가격이 충돌을 일으켜서 사기라는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지죠. 이때 가격 형성의 기능 이것을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토지의 대체와 경쟁을 통해서 최유효이용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있어서의 양이나 질을 조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도심에서는 지가가 비싸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 지대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활동 주체에 따라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대의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농업용, 임업용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토지 이용에서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토지의 특성이죠. 토지에 있어서의 특성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시장과는 다른 우리가 부동산,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동성이 있습니다. 부동성 이 부동성이 있는데 부동성,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시킬 수 없어요.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토지에 대한 권리, 토지 거래 시에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 공간적 의민 관념적, 공간적 의민 뭐가 나타난다? 추상적 시장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토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화가 나타나는 거죠. 또 부동성에서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또 국지적, 지역적 시장이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유치하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임장, 활동화가 또 우리가 나타나는데 시험 문제는 이 지문을 좀 자주 출제하죠. 국지적, 지역적 시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뭐가 나타나냐면 외부 효과, 외부성이 나타나죠. 우선 외부성,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토지 이용에서의 외부성, 외부 효과가 나타납니다.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외부 효과로 인해서 우리는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를 야기시키죠.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야기시키는데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바로 뭐냐 우리는 시장의 실패가 야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서의 부동산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되죠. 정부에서서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정부에서서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관련해서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또 이 부동성은 또 뭐와 있어서 부증성이라든지 또는 개별성 또는 용도의 다양성 이런 특성 등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늘려줄 수는 없어요. 이 수요 공급 조절이 우리는 곤란하다.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왜냐 우리는 착공에서 왕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 시차로 인해서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험 지문에는 이 지문이 많이 출제를 하죠.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왜곡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지문을 우리는 정답 지문도 한 두 번 출제되고 제일 많이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개별성의 특성이죠.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 상품은 뭐가 된다? 우리는 표준화가 어려워요.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신라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먹든 서울에서 먹든 똑같아요. 획일화된 수요.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나지만 부동산 상품은 이 상품의 비표준화로 인해서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차별화된 수요가 나타난다.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수요가 나타난다. 차별화된 수요, 획일화된 수요가 아니라 차별화된 수요가 나타난다. 그리고 일물 한 가지 물간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개별성으로 인해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비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도매상과 일반 상품과는 달리 도매상과 소매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조직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요. 비조직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대한 집중 통제가 곤란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시에 거래 비용이 일반 상품과는 달리 많이 든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조직화로 인해서. 그리고 또 거래죠.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에 공개를 꺼려하죠. 왜냐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라든지 자금 출제에 대한 세무당국 조사가 있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의 비공개성 은밀성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정보 수집이 곤란하기 때문에 정보 탐색 비용이 증가하고 정보 가치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가격이 비싸요. 고가의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고가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의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라 뭐가 된다. 소수가 돼. 다수가 해라.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또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금의 유용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가격이 비싸니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의 가능성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문제는 자금의 유용성은 정부의 금융정책에 좌우되는 금리, 이자율이죠.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또 가격이 비싸니까 매매기간의 장기성이 나타나죠.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인데 황금성 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매매기간의 장기성, 즉 단기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가지 법적 측면의 제도적 특성 때문에 법적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떨어지면서 또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키죠.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키면서 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효율적 시장이죠. 효율적 시장은 원래 주식 시장에서 가설의 형태로 나타난 이론이 되겠죠. 그런데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에 우리가 새로운 정보가 유입됐을 때 즉각적으로 그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랍니다. 정부가 어떤 지역을 신도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집가가 급등하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우리는 효율적 시장을 크게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 과거의 정보죠. 과거의 정보,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입니다.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을 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발표된 추세적인 정보를 가지고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은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죠. 정상 이윤이라는 건 뭐죠?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입니다.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기 때문에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그렇지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지만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과거의 정보가 아니죠.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라는 것은 현재의 정보,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에게는 우수한 정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정보인데 우수한 정보를 획득을 하여 투자한다.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 초과 이윤,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과거의 정보잖아요?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가 되는,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있겠죠? 현재 공개가 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과거에 이미 발표된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까지 반영되는 이 시장이 바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중강성 효율적 시장도 과거와 현재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현재 공개되는 정보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공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얘기하죠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어떤 회사가 우리가 사업 실적, 투자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초과 이윤 남도 똑같은 기본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초과 이윤는 획득할 수 없지만 정상 이윤는 획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즉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는 얻을 수 없죠 왜? 당연히 기본적 분석도 안 되는데 초과 이윤는 얻을 수 없는데 기술적 분석도 당연히 얻을 수 없죠 그리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도 뭐죠?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를 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공표된 정보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뭐죠? 우리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비공개된 기업의 내부 정보입니다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비공개가 되어 있는 기업의 내부 정보인데 그럼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럼 과거 현지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에 완전한 정보 있죠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100%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정보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잘 부합되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로서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 가치 모두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렇지만 뭐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 작년에 또 출제했습니다 여기서 또 정답 물었죠 작년에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외환 시장이라든지 이것은 뭐죠?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어디까지만 나타난다? 우리는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어디까지만? 중강성까지만 나타나죠 중강성까지의 시장입니다 19회 시험에 정답 물었었죠 자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효율성의 정도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 할당적 효율성을 보면은 자 부동산 시장에서 자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률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률이 있고 자 그리고 자본 시장에서 매도자가 얻을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 수익률이 자본 시장의 수익률보다 높으면 자금은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죠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수요는 뭐한다? 증가를 해요 자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자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은 우리는 부동산 가격은 이전보다 뭐한다? 상승을 하지 부동산 가격은 이전보다 이렇게 오르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임대료 수익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임대료 수익률은 자 부동산 가격은요 투자 금액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이래서 5억에서 7억으로 올랐다 그럼 투자 금액이 5억에서 7억으로 더 많아졌는데 이 순수익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수익률은 하락을 하죠 투자 금액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수익률은 높았던 것이 점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한다 수익률이 하락을 한다는 의미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의 임대료 수익률보다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높으면 또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자금이 또 이동을 이쪽으로 해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는 반대로 이번에는 줄어들겠죠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을 하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을 하면 임대료 수익률은 임대료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이 투자한 금액인데 아까 5억에서 만약에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데 5억에서 투자 금액인 부동산 가격이 5억에서 3억으로 하락을 하면 투자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임대료 수익률은 낮았다가 점점 상승을 해요 임대료 수익률은 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다가 두 시장의 순율이 같았다 이 두 시장의 순율이 같을 때 우리 뭐라고 하냐 균형이다 그럼 두 시장에서의 순율이 같으면 균형이다 두 시장에서 순율이 같으면 균형인데 균형일 때는 자금의 이동이 없다 두 시장에서의 순율이 같으면 균형 균형일 때는 자금의 이동이 없어요 이때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할당적 효율성. 할당은 배분한다는 얘기죠. 할당은 영어에 배분이라는 용어인데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할당 배분으로 번역. 할당보다는 배분이 맞는데. 그래서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작. 부동산 투자 및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률과 다른 투자 대안으로부터 얻는 수익률이 서로 값도록 자금이 균형있게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내용이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 정보론에 있어서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어디에 포함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 포함된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역 있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그건 틀린 지문이야. 왜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거든. 포함이.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무슨 시장이죠?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일치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도 또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 비용이 시장의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다. 독일하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여러분 사고 팔 때 시장에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정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을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발생을 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겠죠. 그 말을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이 말.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가정했죠. 그러면 특정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도 없어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염두에 두시고 초과 이윤을 없으면 초과 이윤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보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와 정보 비용이 우리가 일치한다면 초과 이윤 자체가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으면요. 우리는 과대평가된,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슨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대, 초과 이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부동산,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정보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항상 확실성, 정보를 100% 입수했을 경우에 이 확실성 하에서의 현재의 가치, 이 확실성 하의 현재의 가치에서 뭐를 빼면 돼요? 우리는 불확실성, 확실성 하의 현재의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의 현재의 가치를 빼면은 우리가 바로 뭐를 구할 수 있다? 정보의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계산 문제는 전에 강의하면서 풀어봤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이러한 내용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입지이론과 관련해서 상업입지이론, 우리 주거지보다는 상업지가 시험에 출전이 많았는데 상업지를 배우시려면 먼저 우리가 상권이라는 용어가 있고 가로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가로는 주거지나 공업지보다 상업지에서 더 중시되는 요소죠.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고객이 우리가 통행하는 장소,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를 가로라고 해요. 그리고 상권, 상권 배우지라고 하죠. 상권 배우지는 우리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또는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 또는 상업활동을 성립시키는 장소를 상권인데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게 아니라 상권의 범위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상권의 범위도 확대되죠. 그래서 유동작이야. 그래서 또 가끔 시험에 나올 때 구매 빈도가 있거든요. 구매 빈도. 상품을 여러분 구매하는데 빈도가 높은 상품. 여러분 매일 커피 한 잔씩 마시죠. 이런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은 상권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상권의 범위, 규모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지. 상권의 규모, 범위는 작아요. 그렇지만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은 특히 가구 등의 내구성 있는 상품, 이런 상품은 상권의 규모가 커요. 이거 시험 지문에 잘 내죠. 그리고 좋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권을 형성하는 지역,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소득 수준 높아야 되고, 또 인구 밀도도 높아야 되고, 고객 밀도도 높아야 되고, 또 상권을 형성시키는 지역 면적도 넓어야 좋은 상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로 상권 관련해서 상권의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선 한 번 봤고요. 다음은 점포의 소재의 위치. 점포의 소재의 위치에 따르는 분류를 보죠. 입지 유형별 점포의 분류인데 네 가지 있습니다.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심성 점포는 상권,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상권,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백화점, 도매상, 귀금속점, 영화관, 호텔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집재성 점포는 규모는 약간 크죠.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광공서, 은행, 보험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재성 점포는 소매 점포들이 속해 있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업종의 소매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망해요. 그래서 분산, 입지를 해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색탁소, 자파점.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색탁소, 자파점, 어물점이라든지 제과점, 제빵점 이런 거죠. 그리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집재성 점포는 규모는 좀 작아요. 동업종의 점포들이 국부적 지역의 어느 일부분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농기구상, 비료상, 종묘상, 어구점, 석재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선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상품의 종류에 따른 분류로서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이 있죠. 자 이 편의품점이라는 건 뭐죠? 편의품점은 생활, 일상생활의 필수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보통 가격이 우리가 만원 이내에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의사결정이 신속을 해요. 저차원 중심지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점포가 편의품점입니다. 편의점이 있죠? 여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브로 약 10분 정도 거리 평균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매품점은 고객이 상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색상, 포장 등을 여러 다른 점포들과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고객의 취미와 기후 등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포가 선매품점이죠. 의류 같은 걸 예를 들어 볼 수 있고 전문품점은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 상품인데 고차원 중심지에 입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고급 의류, 고급 우리가 관련해서 시계, 고급 승용차 이런 걸 판매하는 점포 등 여기에 담그고 이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이면 관계가 없겠죠. 자 우선은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상권 관련해서 또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자 이 상권을 또 우리가 획정하는 기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간독점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공간독점법은 말 그대로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정 상권이죠.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확정 상권의 형태로서 이 편의 관련해서 프랜차이즈한 체인점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침투법은 뭐죠? 우리 상권이 중첩되어 있고 경쟁이 최애하죠. 대형 쇼핑센터라든지 백화점 등에 적용하는 게 시장 침투법으로서 허프이론을 적용합니다. 이제 나중에 배우실 때 허프이론을 적용을 주로 하는데 시장 침투법은 상권이 영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분산시장 접근법은 이건 불영속 상권입니다. 특정 지역만 공급하는 불영속 상권의 형태인데 그래서 시장의 분할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공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급 가구점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일 지역 내에서 그룹별로 달리 공급을 하는 고급 가구점을 대상으로 하는 분산시장 접근법 22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었죠. 상권을 확장하는 기법 이것을 우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상권에서 출제하는 것은 뭐를 출제하냐 하면요. 당연히 뭐를 출제할까요. 우리는 바로 상권 분석 모형을 출제하겠죠. 상권 분석 모형.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가 1929년에 나온 거죠. 레일리. 레일리. 우리는 상업지역의 구분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싫어한 학자가 레일리입니다.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레일리는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거죠. 그래서 도시 단위를 기준하죠. 도시 단위를 기준하고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둡니다.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레일리입니다. 레일리는 그래서 중력 모형이죠. 레일리는 중력 모형인데 이 중력 모형이 또 시험 지문에 자주 또 출제를 하죠. 이렇게 도시 기준이니까 A 도시 인구 A B 도시 인구 B 상권의 경계 분기점은 규모가 작은 B 도시 가까이 결정되는데 이게 바로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고 그럼 이게 바로 C 도시죠. 그럼 C 도시의 소비자들이 A 도시에 몇 명 물건 살아가고 상대적으로 B 도시에 몇 명 물건 살아가느냐 이걸 보는 거죠. C 도시에서 A 도시까지 거리를 X 킬로 여기는 Y 킬로미터라고 본다면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C 도시의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 크기인 뭐에 비례한다? 인구에 비례. 시험에는 또 반비례로 많이 내죠. 인구에 비례하고 또 뭘로?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 뭐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인구에 비례하고 반비례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또는 흡인력은 인구에 비례, 비례는 분자로 가고요.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반비례는 분모로 우리가 가면 돼요. 분모로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유인력, 흡인력인데 A 우리가 도시로의 인구 유인비율, C 도시의 인구를 A 도시로 몇 명 끌어당기는 거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비율을 보는 거죠. A 도시로의 인구 유인비율은 A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B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인비율은 B 도시 인구 B에 비례하고 거리,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죠.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이 수식을 먼저 쓸 줄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은 뭐죠? 내항의 곱은 얼마? B 곱하기 X 제곱, 내항의 곱은 분모. 외항의 곱, A 곱하기 Y 제곱은 분자로 가죠. 이것은 다시 B분의 A 곱하기 X 제곱, Y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B분의 A 곱하기 X 지수법칙에서 이것은 전체 이렇게 관료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이 수식이 나와 있는 건데 이걸 암기하기보다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푸는 영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식이 중요한 거죠. 이 수식.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 영속. 이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우선 레일리는 최초 이론이니까 자주 출제가 되는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배우시죠? 올해 시험에는 상꾼 분석 모형 학자들의 견해가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내일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컨버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